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오후 한 8시 반 됐는데요. 촬영을 했고 해설 강의를 다 찍었고 다 올렸습니다. 아마 업로드가 될 건데 개인적으로 좀 다행인 것은 어찌됐든 제가 마무리 수업에서 강조했었던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가며 있어서 인식을 하면서 좀 풀었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걱정이 되는 건 선택지의 디테일함에 좀 많이 당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시겠죠? 1등급 컷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막연히 쉽다는 것처럼 그렇게 막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좀 당황했을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고생을 그래서 일단 좀 많이 했다라는 걸 좀 먼저 전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건 뭐냐면 수능을 보고 나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부터 오는 이런저런 감정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감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되게 허무했습니다. 이게 단 하루에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하루를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엄청 투자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루에 모든 게 결정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허무감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좀 괜찮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허무함이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계속 노동칠 텐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측치만 나오고 있고요. 그 예측치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짓지는 않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고 좀 편하게 좀 계십시오. 마음이 그러긴 힘든 거 압니다. 힘든 건 압니다만 아쉽습니다. 모두가 다 아쉽고요. 만점을 받지 않는 이상 다 아쉽습니다. 어떤 시험을 보면 다 아쉬우니까 마음 푹 놓고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푹 쉬십시오. 아시겠죠? 아무 생각하지 말고요. 푹 쉬고 그동안 자지 못했던 잠도 좀 많이 주무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좀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상한 감정에 휩싸여서 계속 울지 마시고요. 알겠죠? 울지 말고 계속 웃으십시오. 어깨 펴시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수능을 보고 난 이후에 삶이 많이 바뀌었는데 수능을 보기 전에는 되게 위축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위축됐었고요.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되게 많은 자괴감도 있었고 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대인기피증이라는 것들로 이제 요즘 단어들이 나오죠. 공황까지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비슷한 것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잘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을 토대로 내가 살다 보니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대를 좀 생각해보면 제가 28에 대학을 갔으니까 28 전까지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때 당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너무 위축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것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알겠죠? 세 번째는 그냥 방에 박혀서 혼자 컴퓨터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 이 세 가지가 제가 되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0대 초반이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능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조금 더 찬란하고 좀 더 밝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 어깨 펴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수능 못 봤다고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성공할 수 있는 길 자체도 많을 뿐더러 단, 수능을 잘 보면 그 기회가 많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한다면 하루 이틀 푹 쉬시고 나서 이제부터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했었을 때의 상황을 고민하셔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르는 상황에서의 아쉬운 상황이면 그때는 과감하게 선택하셔도 돼요. 단, 대안이 없어서 선택하는 거 말고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대안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자신의 삶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많이 우셔야 돼요. 많이 울고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부모님과 툭 터놓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믿어주진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수능으로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 수능으로 결정되는 지금 시점부터 생기는 모든 좌절감들이 생길 건데 그것들을 털어놓을 대상은 부모님이고요. 부모님께 툭 터놓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살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그 감정을 잊지 마십시오. 수능을 잘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감정을 잊지 마십시오. 충분히 누리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거나 내가 시험을 잘 봤다는 우월감이 아니라 아시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냈더니 어떻게 극복해냈더니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성취를 이룰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시험을 잘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고 어중간하게도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긴 수험 생활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거나 내가 스터디에 들어와서 생각보다 수능 끝나고 났더니 할 게 많이 없죠? 그러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캐스트도 보고 선생님들 글도 보고 혹은 기사들도 많이 보고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각보다 할 게 없어서 메가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찾고 싶어서 오실 겁니다. 왔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보셨다면 그리고 자기가 어떤 감정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감정이 든다면 그 감정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고민은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하면서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 살았던 모습이 내가 틀리지 않았다. 방향성이 맞았다. 그러나 성적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높았냐 낮았냐를 판단하실 때는 괜찮습니다. 올바르게 살았으면 그 올바른 방향성대로 사시면 여러분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방향이 옳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옳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많이 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많이 우시고 울고 난 다음에 감정을 절제하면서 이성적으로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수능은 시험은 언제나 아쉽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고요. 절대로 특정 감정에 휩싸여서 자신을 낮춰보지 마십시오. 어깨 펴시고 당당해지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됩니다. 저도 살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고생 많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분석과 관련된 총평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분석과 같은 총평은 어차피 등급컷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으니까 해설강이 올려놨으니까 혹시 틀렸던 게 이해가 안 됐거나 혹은 힘들었으면 해설강이 보면서 내가 어느 공부가 잘못됐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푹 쉬시고 편하게 쉬십시오. 아시겠죠? 성주표 나올 때까지 놀아야 됩니다. 알겠죠?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